경상북도는 내년에 중소기업 창업과 시설 투자, 경영 안정 자금 등으로 1조 1,7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는 올해보다 10% 늘어난 것으로 창업과 경쟁력 강화에 1,200억 원, 중소기업 운전 자금 7,450억 원, 소기업과 소상공인 신용 보증금 2,800억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이 늘어난 것은 미국 경제의 회복 추세로 양적 완화 축소가 진행되고 일본의 엔저로 내년도 경기 회복 둔화와 내수 부진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예측되기 때문입니다.